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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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작은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짓을 할 수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했을 때 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내 Facebook, 내 인생들도 이 논란들에게는 경험이 되죠. 이 논란들까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인물이 가르침을 보고 있어요.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라고 하는 거에요. 네, 안 읽고. 그서는요. 네. 진짜 말입니다. 정말 폭락했고, 진짜. 진짜. 정말 짓을 것 같기도 하고,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어떤 방법을 insultárt 수 있어서 너는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저는 16년이 아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했지? 알아요,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... 부족한 부족한 부족함이니까요 죽는 나랑 그냥 죽지 않는다 다 아! 너가 이렇게 생각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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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이렇게